요즘에 제가 울려라 빵빠레라는 걸 열심히 활동 중이거든요. 그래서 울려라 빵빠레 여러분께 신나게 빵빠레 한번 울려드리겠습니다. 아이스크림 광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건 아니죠? 그것도 약간 연관됐어요. 그거 약간 노리고 있어요. 약간 노리고 있어요. 여러분 울려라 빵빠레 한번 들어보실까요? 그러면 인하 씨가 빵빠레 CF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울려라 빵빠레 듣고 오겠습니다. 빵빠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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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의 무기는 빨간 립스틱 자기라고 해도 좋아 애기라고 해도 돼 뭐라도 했으니까요 사랑은 빵빠레 빵빠레 빵빠레처럼 내 가슴 울리는 소리 빵빠레 신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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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충신나게 우리 사랑 살리고 살리고 우리 사랑 살리고 썸 무슨 썸입니까 착하면 적이지 울려라 사랑의 빵빠레 사랑의 빵빠레 나 이거 아리 그리고 울려라 사랑의 빵빠레 내 사랑의 빵빠레 자신은 당신은 당신은 최고의 남자 최고의 남자 최고의 남자 내 마음을 사로잡은 상남자 내 마음을 사로잡은 상남자 자기 중에 제일 좋은 우리 자기 내 자기 별처럼 반짝이는 자기 사랑은 빵빠래 빵빠래 빵빠래처럼 내 가슴 울리는 소리 신나게 신나게 어깨 충신나게 우리 사랑 살리고 살리고 썸은 무슨 썸입니까? 착하면 척이지 울려라 사랑의 빵빠래 썸은 무슨 썸입니까? 착하면 척이지 울려라 빵빠래 빵빠래 다 같이 빠바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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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빠바래처럼 빠바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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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바빵 빠바빵